용시도 원팀이 린 훈 카운 리 비싱 저는 도시를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걷는 거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에서 많이 돌아다녔지만 더 많이 돌아다녀요. 하는 일은 어 어 시장 들어가는 길에 계속 대본을 보는 것 같아요. 목소리는 푸는 법 목소리 소리도 좀 지르고 나긋나긋하게 좀 목소리도 좀 하고 가느기도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저를 체크를 하고 푸는 것 같아요. 김덕이 역할이어서 함께 대사를 보여주세요. 얘기해 주시겠습니까.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웅이 있는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불공평한 이유는 참을 수 없어요? 하 음 나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할 때 그걸 참을 수 없어요. 저는 그래서 보면 바로 얘기합니다. 네 어 마음은 싸우고 싶은데 그러면 또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가서 음 천천히 이야기 대화를 합니다. 10kg 증량 아니면 5kg 사실 10kg 증량 사실 살면서 제가 이렇게 몸무게를 크게 이렇게 불려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몸무게를 쪘을 때 제가 못생겨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못했는데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몸무게를 크게 늘려서 살을 찌워서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. 10점 점점에 외모를 자기의 외모를 평가해주세요. 네 하하 네 음 6.5 우선 자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는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 일단 제 귀 그리고 눈 그리고 입술 사람들이 그대 항상 얘기하더라고요. 코? 네 개네. 마침 보증. 단지에 다른 사연을 잘 생각하게uten. 와우, 기회가 다녀온다. 아니, 살도난 일을 받지 않았나? 자우바오. 마침 보증. 저.. 잘생기지 않았나요? 자 오바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범택시 시즌2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이세훈입니다 모범택시 시즌2 1보다 훨씬 더 재밌고 굉장히 유쾌하고 신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모범택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자오바오